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처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.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.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,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미요. 나라의 이마 없이며,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가르쳐 주십시오.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.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.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.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